다음 팔로우 업은 이것도 코로나 관련인데 저희가 영국의 접촉 추적 앱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번에 관련 업데이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호로이 님이 들고 오신 것 같은데 호로이 님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별 얘기는 없습니다 뭐 얘네들이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iOS 자체에서 그 블루투스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블루투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걸 제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전히 NHS가 딱히 해법을 못 찾고 있어요 그 안드로이드에는 상관 없는데 iOS 쪽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동작을 안 하니까 그 문제는 뭐 딱히 해결 방법이 없고 애플이 협조해 주지 않나? 계속 협조는 안 해 줄겠죠 예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거기 섬 하나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영국 전체에서 언제 런칭 될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요제 영국에서는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6월 1일에 애들이 다 이제 등교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을 할 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앱 자체는 그때까지 준비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반쪽짜리 앱으로 나올 거고 문제는 해결이 힘들죠 일단은 애플이 그걸 내둘 리가 없잖아요 일단 자기네들 API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애플이 풀어주지 않는 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애플이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 백그라운드에서 블루투스 쓰는 걸 막는 데는 꽤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광고 타겟팅도 됐고 사람들을 백그라운드에서 추적하는 데 사용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애플이 풀어줄 것 같진 않아요 게다가 그 뭐래죠 지금 NHS가 데이터를 한 곳에 보관을 하려고 이렇게 다 따로 앱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애플과 구글은 이런 중앙의 데이터베이스가 없고 각자의 키를 교환하는 것만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없는데 영국 정부는 우리는 중앙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따로 앱을 개발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모은 거를 어디다 이 목적 이외에 또 어디 딴 데다 쓰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여당이라고 하는 게 맞죠 노동당이 여당이죠 지금 야당? 야당 야당이구나 헷갈렸다 야당 쪽에서는 우리가 정부가 이 정보를 이상한 데다가 쓰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확신을 받아야 된다 최소한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로 한다는 거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외치는 인권단체들이 모두 공격하기 딱 좋은 타겟이죠 그런 것도 있고 블루투스 UD 아이디가 익명화된다고 무작위 익명화된다고 쳐도 다른 정보들이랑 조합하면 개인의 식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럼요 아니 할 수 있죠 위치 정보랑 이런 거랑 대차 대조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이론상 가능하기 때문에 애플 이런 데서 반대하는 거고 팔로우업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